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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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다섯 건 유출된 경이 누가 유출했는가 왜 지금 이 문제가 지난 1월부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모모한 사람들 사이에서 다 회람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가지고 이 문제가 이제 왜 불거져 나왔느냐 이런 부분을 다 차치하고 김건희 여사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한동훈 후보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아주 중요한 문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한동훈 후보의 3자 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건입니다.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런 열광적인 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평 자체를 가지고 또 언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내용을 원본을 찬찬히 읽어봐야 돼요. 원본을 찬찬히 읽게 되면 김건희 여사를 또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고 여기 보시면 비대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사과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언론사의 기사를 다루는 그런 언론인들의 해석을 그냥 제쳐놓고 다섯 동 메시지가 어제 TV조선에서 이제 보도가 됐으니까 이거를 그냥 편견 없이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게 되면 핵심적인 내용은 한동훈 후보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윤 대통령 사이가 세상 사람들이 예상해온 바대로 거의 동지관계 아주 절친한 관계였다. 그 내용을 김건희 여사가 생사를 넘어서 함께해온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봐가지고 그 다음 이제 제가 본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대단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선 이전에 장시간의 녹취록이 그렇게 공개가 됐고 동시에 이번에 디올백 같은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메시지를 보게 되면 어쨌든 윤 대통령의 성공 그리고 국힘당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아주 좀 진솔된 표정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피력한 내용을 담고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잘못된 일이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 필요하면 또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완벽함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조금 더 진중했으면 그런 빌미를 제공 안 했을 건데 어쨌든 실수를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보시면 이게 1월 15일자 메시지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어 있어 기분이 언찮으셨어 그런 것이니까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대통령하고 관계를 우려한 그런 표현 같습니다. 모두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배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대통령과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것이 어떨실지요.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김건희 여사 세대는 문자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세대들이죠. 우리는 그게 좀 익숙지 않고 이 내용을 그렇게 보면 오랫동안 글을 써온 사람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태도로 비대위원장을 대했던가라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이 정도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자 뭐 멍청한 욕망의 여사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메시지를 잘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꼭 여기서 멍청한 욕망의 여사님이란 이야기를 남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똑똑한 한국 사람들아 이걸 좀 보라 이야기죠. 방송을 하면 이 메시지를 내가 읽어주면 그걸 좀 귀담아 듣고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건이 대단히 내가 중요하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실수를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언론이 덮어 씌운 것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렇게 좋지 못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두 사람 사이에 오오간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이 똑똑한 한국 사람들아 좀 있는 그대로를 봐라 이야기죠. 지 잘난 맛이 살지 말고 어떻게 그렇게 다들 잘났냐 이야기예요. 그다음 보시죠. 2020년 또 한 번 같은 날을 보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서 이런 사다리 나는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제가 해설은 특별히 더 하지 않겠습니다. 하도 한동훈 씨에 대한 열광하는 팬들이 계시고 또 여기서 또 열광하는 팬들이 볼 거니까 그런데 좀 메시지를 보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 됨됨이라는 걸 잘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잘못하신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영부인 입장에서 이렇게 뭐죠 어제까지 그냥 부하로서 대하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하를 한 겁니다.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만 번, 천번, 만번 사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의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충분히 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게 보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메시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고 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고 해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은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1월 25일입니다. 큰 마음을 먹고 비데이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렇게 공론화가 된 거죠.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가부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메시지를 잘 받았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정도 메시지는 답신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제 연배의 사람으로서는 그 정도 답신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정도 답을 받았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정도는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니까 논평 자리를 빌려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는 그런 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제 같으면 내가 한동훈 후보의 입장 같았으면 그렇게 영부인께서 다섯 번의 여러분들 메시지가 왔으면 나중에 이런 것이 공개가 되더라도 험이 안 되게 문자 잘 받았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틈은 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씨하고 제가 13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한동훈 씨 또 세대가 좀 다르니까 그 세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나 처신을 보게 되면 세 사람이 아주 특별한 그런 인간관계로 맺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한동훈 씨 입장은 그렇게 하면 그게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견해에 동의하시는 한동훈 씨를 또 따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워낙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누가 옳다 옳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고 궁금해가지고 두 번 여러분들 어제 그리고 오늘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다섯 시간 전인데 비대위에서 결정하면 사과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문자 다섯 건 원본을 보니 조선의 기사 제목을 인용해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무시한 한동훈 후보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물어본 겁니다. 쿨하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기 때문에 한동훈 씨를 열렬하게 여러분들 찬양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73%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무시하는 것이 좋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24% 정도 되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긴 하는 거니까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고 어제 여러분들 어제 똑같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사과가 어떤 형식으로는 가능하다 이제 전문이 나오기 전입니다. 문자를 읽고 한동훈 후보가 읽고 씹었다는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만 5천명 정도가 설문조사용 해가지고 한동훈 후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이게 69%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디올백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실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덮을 필요는 그게 팩트니까 그런데 5권의 문자메시지가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한동훈 후보가 인식한 상태에서 어떤 종류의 피드백을 안 했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내 같으면 특별하게 사과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하실 수가 없더라도 너무나 세 사람이 이제 동지적 관계로 이렇게 맺어졌고 또 한동훈의 출세라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제가 어제도 표현했지만 그런 것을 영어 표현으로 한 분야에 발을 내딛도록 도와주는 그런 표현을 스텝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세상 살아오면서 좀 입신 출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첫 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스텝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스텝인의 한 분이 이제 윤 대통령이 된 거죠. 윤 대통령하고 인연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된 거고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뭐 이 사건이 그렇게 값없이 그냥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영부인께서 보냈고 그것을 한동훈 후보가 인지한 상태에서 그냥 무시한 것은 어떤 내용이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시시골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언급하느냐 합니까 한동훈 후보하고 윤 대통령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관계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남자 관계는 완전히 이제는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관계가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를 이해할 수가 없지만 내가 볼 때는 남자 입장에서 이 정도 관계가 되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완전히 파토가 난 겁니다. 봉합이 안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완전히 여러분들 그냥 완전히 남남이 돼 버린 겁니다. 남남보다 훨씬 더 심한 남남이 된 겁니다. 훨씬 더 심한 남남이 된 사람이 자기 힘으로 당권을 지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이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지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홍준표 씨가 계속 바른 수위를 높이는 겁니다. 물론 홍준표 씨가 꼰대니까 너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뒤죽박죽이 됐기 때문에 나이가 든 사람 이야기 네가 나이가 들었으면 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뭐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평하는 사람으로 또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인간은 정념의 노예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나 미워하게 되면 그다음에 모든 판단이 다 마비가 돼 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같습니다. 민재 오빠님 말씀은 조금 더 과한 같아요. 둘이 싸우는 척 그런 게 아닙니다. 이번 거는 이번 거는 그렇게 상황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아주 냉정하게 봐야 이렇게 상황을 정확하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